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F9 재윤입니다. 반가워요. 일단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하고 이제 시작할까요? 둘, 셋, 투 비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 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SF9 재윤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지금 뜻밖의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기의 판타지가 판타지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내기의 판타지 시즌2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게 시즌2에요, 투. 시즌1이 저번에 했었잖아요. 지금 이게 시즌2에요, 투.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박수. 아, 너무 좋아. 아, 이런 감성적이고 속닥속닥 할 수 있는 아이템. 아, 속닥속닥 할 수 있는 아이템. 너무 좋죠. 아,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전 이런 컨텐츠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Thank you at all. 네. 아, 잔잔한 가을밤. 우리 판타지 여러분의 귀를 더 환상적으로 촉촉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어, 내기판 시즌2. 첫 번째 DJ는 시즌1에 이어서 바로 꿀목소리 재윤입니다. 아,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한 번 하고 싶다고 저희 그 팬마팅 누나한테 거의 쫄랐어요. 나 한 번만 더 시켜달라고. 그래서 한다길래 바로 첫 번째로 제가 하게 됐죠. 저 잘했죠?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짱 귀엽게 해달라고 했어가지고 저 잘했죠? 이렇게 짱 귀엽게 해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귀엽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우리 판타지들은 또 어떤 하루들을 보냈는지 그럼 또 바로 내기의 판타지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 첫 번째 일기를 한 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 너무 긴장되네. 너무 긴장되네. 이게 이게 제가 봤을 때 제가 모니터를 해봤는데 이게 되게 ASMR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좋아. 자 지금 퇴근하시는 여러분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고3 여러분 그리고 어, 이제 아들 밥을 챙겨주시는 어머니들 그리고 SF9 멤버들 그리고 FNC 관계자 여러분 시간 나시면 빨리 V앱 들어오세요. 아, 오늘 아, 아, 아 목소리 상태 괜찮은가요, 여러분? 괜찮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닉네임 김서연 판타지 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에요. 오늘은 3학년 마지막 졸업사진을 찍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춘추복을 입었는데 음... 짱네요... 평소에 하지 않던 화장도 하고 지마도 올려입고 했죠. 벌써 3학년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아... 슬프기도 하고 곧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한 하루였어요. SF9 멤버들은 졸업사진 찍을 때 어땠나요? 라는 일기를 주셨는데 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때도 졸업사진을 찍지만 전 중학교 때 졸업사진 찍을 때 되게 떨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면은 슬슬 이제 본인을 좀 가꾸고 치장하고 이제 그런 뭔가 자기를 가꾼다고 해야되나요? 자기를 꾸미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잘 나와야 되고 잘생기게 보이고 싶고 되게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졸업사진 찍을 때 사진 찍어주시는 아저씨께 계속 죄송하다고 한 번만 더 찍어달라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찍어도 찍어도 똑같더라고요. 뭐 그랬어요. 아무튼 저는 3학년 마지막 졸업사진 찍는 날이면은 아 좀 좀 떨렸겠는데 왜냐면 이제 이 사진을 간직해야 아 간직하고만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3학년 때로 못 돌아가잖아 아 하 너무 좋은 추억이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 중학교 3학년인데 저는 저는 여기에 눈길이 가는 게 벌써 3학년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슬프기도 하고 곧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한 하루였다고 하시는데 여기가 되게 음 눈길이 가네요 벌써 3학년이 끝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슬프기도 하고 또 졸업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한 하루였다고 하시는데 보통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나요? 3학년 끝나갈 때는 아 뭔가 그치 끝나고 이제 졸업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아유 아 해방이다 하는데 뭔가 애들이랑 이제 갈라지고 또 고등학교도 다 찢어지고 뭐 같이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뭔가 그 중학교 때 급식도 생각나고 하 그런 것들이 다 추억인데 이제 빠이빠이 한다니까 참 그쵸 여러분 그쵸 시원섭섭해지죠 시원섭섭해 너무 댓글 그쵸 시원섭섭해진다고 맞아요 딱 시원섭섭한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우리 김서연 양 음 졸업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니까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재밌게 또 새 친구 만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고등학교가 시간이 시간이 훨씬 더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느껴본 결과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훨씬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어 엊그제 뭐냐 엊그제 입학했는데 뭔가 바로 졸업한다고 해야되나 좀 약간 그렇던 것 같아요 SF9 멤버들은 제가 봤을 때 졸업사진이 저는 근데 진짜 평범하게 찍었거든요 분명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같이 찍었던 친구가 좀 장난이 좀 심한 친구여가지고 좀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냥 평범하게 찍었는데 제가 봤을 때 다원이 다원이? 그리고 인성이요? 둘은 되게 좀 심각하게 찍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러면 댓글 한번만 다원 다원 아 다원이 상상간다 유유유키키키 맞아요 다원이 상상가시죠? 제가 봤을 때 다원이는 음 옷을 좀 챙겨는 입었을지 걱정입니다 중학교 급식 아 기억나죠? 저는 저희 중학교 때 급식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저는 그리고 우유도 우유도 먹었거든요 저는 그 우유도 뭐지 이거 해주 그 뭐지 이거 조사를 해서 우유를 체크 하면은 우유 마실 사람 아침마다 우유도 한번 정해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우유를 가져오면 막 그 초콜릿 맛 그 뭐지? 그 아 그 브랜드 말하고 싶은데 그 그 그 반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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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먹고 하잖아 하 하 하 아 그 말하고 싶은데 못 말하니까 브랜드를 아무튼 그랬어요 자 한번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아 우리는 우리는 그 위에 우유 아니고 그 우리 지역 우유 그거였어 그래요 자 다음 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김수지양 김수지 판타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 저는 미국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오늘은 피곤하고 엄청 더웠어요 학교는 너무 지루하고 숙제랑 시험도 많고 하지만 SF9 오빠들의 새로운 앨범을 들으면서 힐링과 힘을 얻습니다 오솔레미오 테키에로 를 하루종일 흥얼거리면서 친구들한테도 한번 들어보라 그랬어요 친구들이 다들 노래가 엄청 좋대요 오 오 미국에서까지 반응이 괜찮은가 이런 좋은 노래들로 컴백해서 너무 감사해요 뮤비도 미국에서 찍어서 너무 좋았어요 멤버들 다 너무 잘생겼고 매력이 철철 넘쳐요 SF9 오빠들 파이팅 언제나 응원하고 믿고 사랑하는 판타지가 되겠습니다 어우 너무 감사해요 박수 박수 쳐주세요 아 참 너무 제가 내기의 판타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진짜 힘이 돼요 응 그리고 시간대도 딱 감수성 넘치는 시간대라서 막 심장이 콩닥콩닥 거려 막 너무 감사해요 아 근데 미국에 사는 미국에 사시는 고등학생이시라는데 저희가 또 미국에 뮤비를 찍으러 갔었잖아요 또 미국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LA쪽으로 갔었는데 와 거기는 날씨도 날씨인데 태양이 와 정말 저희 컨셉에 맞게 정말 정열적으로 태양이 저희를 비추더라고요 저 머리 탈 뻔했어요 머리카락 네 어 저희 새로운 앨범을 들으면서 힐링과 힘이 됐다고 하시는데 오솔레미오 대게로 가 우리 많은 판타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면 아무래도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번 오솔레미오 노래가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번에 그 추석에 부산을 갔는데 이제 앨범 나오기 전이잖아요 부산에 있을 때는 부산을 갔는데 그 이제 음원이 이제 컴백을 안 했으니까 음원이 안 풀렸는데 그 저희는 이제 연습용 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부산을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걸 그거 저희 멤버 어머니한테 들었나봐요 음원이 있다 음원 빨리 들어봐라 음원이 찾아봐라 이래가지고 엄마 제가 도착하지만 재영아 아들 일로와봐라 엄마 왜 니 빨리 그거 빨리 들려둬 이래가지고 뭐를 그 뭐 그 뭐 깨짝깨짝한 거 들려둬봐라 이래가지고 와 진짜 정보 빠르구나 어머니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들려드렸거든요 들려드렸는데 솔직히 그전에 엄마가 이제 쉽다까지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다 잘될기다 했는데 이거 오솔레미오 틀자마자 그 자리 춤췄다 진짜로 춤을 막 침대에서 춤을 막 추길래 진짜 나 너무 엄마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좀 냉정하신 편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무뚝뚝에 무뚝뚝에 끝판왕이에요 근데 그러신 분이 이렇게 춤을 춘다는 거는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머니 풀리지 말자 오 노래 좋다는 반응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어우 너무 지금 기분 좋게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수능 금지곡 아 근데 너무 과분하죠 너무 과분한데 저는 이걸 이제 포털사이트에서 봤는데 수능 금지곡으로 저희 노래를 딱 올려주셨다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봤는데 어 어 너무 좀 과분하지 않을까 약간 그랬거든 멤버들끼리 야 이게 수능 금지곡까지 될까 막 그랬는데 어 막 가는데 마다 어 오빠 저 고3인데 진짜 수능 금지곡 듣고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러고 부산 간대 어 오빠 저 진짜 너무 좋아요 막 그러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 그 그렇게 뭐 불러주시니까 저희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황극 상황극 아니 죄송해요 상황극 제가 잘 못해요 귀엽다 감사합니다 중독성 있다고 친구들이 중독성 있다고 부르지 말래요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키 아우 저희 수록곡 좋은 노래 너무 많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제 친구 한 번 듣고 나서 그날 계속 불렀어요 사실 저도 노래 딱 처음 나왔을 때 계속 그 부분만 따라 불렀거든요 거기만 계속 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마르니까 물 한 잔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일기는 닉네임 왕자판타지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험이라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다 11시 30분부터 시험이지만 나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서 한 자라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가서 한 글자라도 더 보려고 부랴부랴 챙겼다 평소와 똑같이 이어폰을 끼고 세꾸 노래를 들으며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다 혼자 플라멩고도 내적 댄스로 추면서 시험 칠 강의실 앞으로 갔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쉬워서 비교적 비교적 쉽게 풀고 빨리 나왔다 다음 시험도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쉬워서 괜찮았다 일찍 끝나고 기분이 좋아서 집에 온 후 요플레 하나 먹고 내일 시험을 위해 필기 정리를 하고 있다 내일도 잘 칠 수 있길 세꾸도 빌어줬으면 좋겠다 일단 아우 일기 참 좋네요 이 일기를 써주신지 좀 지났긴 했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시험뿐만 아니라 왕자님의 모든 거를 저 재윤이가 그리고 우리 SF9이 응원하니까 항상 SF9 많이 사랑해주세요 일단은 시험뿐만 항상 긴장되는 날이에요 그쵸 저희도 음 방송 무대 하나하나 그리고 뭐 축제든 방송 무대든 아니 정말 연습실이든 그런 저희가 노래부르고 춤출 수 있는 그런 무대 하나하나가 저희한테는 너무 소중해서 그리고 시험때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항상 되게 긴장된 마음으로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마음이 되게 잘 이해가 되는데 왜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좀 왜냐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 뭔가 열심히 한 날은 이상하게 시험에 열심히 한 공부가 안 나와 문제로 저는 진짜 그랬어요 아니 진짜 선생님이 별표 칠하는 거 치고 선생님이 돼지꼬리 하라는 거 하고 밑줄 칠하는 거 쳤는데 진짜 달달달달 봤어요 근데 시험 칠때는 모르는 문제 너무 많아 진짜 공감하죠 여러분 공감하죠 여러분 그니까 너무 그랬어 나는 오히려 시험 공부 안 할때가 더 잘 나오더라구요 점수가 응 진짜로 진짜로 너무 너무 불공평해 아무튼 근데 제가 뭐 인성이 형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진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밤을 잘 안 새시더라구요 은근히 딱 자기 본인이 할 만큼만 딱 하고 그 수면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구요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정말 이제 공부에만 올인을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들어보면 그 친구도 밤 11시 11시 정도면 무조건 자요 응 자고 다음날에 일찍 일어나서 왕자님처럼 조금 일찍 가서 한 글자 더 보고 약간 그렇게 하더라구요 응 좀 그런거 같아요 아 또 시험 잘 치셨겠죠 시험 치셨다고 하니까 근데 또 보면은 저희 SF9 노래 들으면서 등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고 아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 재윤이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네 근데 정글 게임 같은거는 시험 전에 들으면 지금 안 될텐데 흥분해서 아무튼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아참 이번엔 댓글을 좀 많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흠 아아 여러분 중간 체크 좀 할게요 아 목소리 잘 들려요? 잘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음 예스 잘 들리는군 자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주시는데 흠 어 저도 오늘 시험 봤어요 잘 보셨어요? 시험 화이팅 흠 유니 렌즈 찰떡이야 같은 색만 끼는고 네 저는 이게 색깔이 저도 컬러렌즈를 태어나서 처음 껴보는데 예 색깔은 사파이어 골든가 그럴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같은 색만 끼고 있어요 저는 나는 어 독후감 흠 독후감이 어 어디있다 아 여기있다 독후감 쓰면서 하다가 흠 지은 오빠가 하는 말 적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집중해 주셔서 어 댓글에 그 저희 원압회 무대 얘기가 되게 많으신데 어 댓글에 그 저희 원압회 무대 얘기가 되게 많으신데 계속 계속 제 옆에서 따라 불러 감사합니다 원압회 방송카메라가 인트로를 너무 못잡았어요 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너무 멋있게 나와서 좋았어요 전 너무 멋있게 나와서 좋았어요 제일 미모 싫어 흠 흠흠 감사합니다 더 멋있어지겠습니다 흠 원압회 원압회 진짜 반했어 원래 반했었지만 또 반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아무래도 SF9에서 그거잖아요 꿀 목소리 목소리 황태자 그래서 목소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약간 ASMR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귀가 아프면 안 되고 되게 부드럽고 듣기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흠흠흠 아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 부산에서 멤버들이랑 이제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2박 3일 2박 3일을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저희가 어 첫날에 내려갔을 때 도착하자마자 이제 밀면을 먹으러 갔어요 밀면집을 이제 밀면집을 갔는데 아 근데 진짜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전날부터 이 느낌이 이게 사람이 느낌이 진짜 감각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감각적인 동물이라서 밀면집을 갈 것 같아서 내가 그 전날부터 제가 아는 밀면집으로 가자 제 추천으로 한번 가보자 제가 그거를 건의를 드렸어요 근데 막 흐지부지 이렇게 넘기시고 갔어요 내려갔는데 왠걸 밀면집 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밀면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맛있었지만 물론 맛있어서 다행이에요 맛있었지만 갔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솔직히 나 부산 사람인데 그 애들이 솔직히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긴감인가요? 왜냐면은 아 저 형 부산 사람 맞나? 약간 왜냐면 내가 부산 사람인데 부산 갈 때마다 내가 뭐지 내가 맛집이라고 생각하는데를 한 번도 못 데리고 가서 아 형 로운이 같은 아 형 그거 부산 사람 맞아요? 아 형 부산 부산 마시는 거 뭐 어디 있어요? 아 이러고 다운이 같은 경우는 형 형 국밥 도대체 어디가 맛있어? 뭐 맛인데 없는 거 같은데 이러고 그래서 지금 약간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좀 만회하려고 이번엔 좀 추천을 했는데 하 직원분께서 혼자 정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도 맛있었잖아 만두 많이 줬잖아 그리고 아 그리고 밀면을 먹고 이제 팬미팅 하러 아니 팬사인 하러 저희가 갔는데 팬사인에 이제 가면서 이제 부산 팬분들이 많이 오실 거 니까 아 사투리도 좀 연습을 해야겠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부산 사투리를 잘 못 써요 그 원아시아 페스티벌 레드카펫 봤는데 사투리를 그냥 거의 망쳐가지고 너무 어색하게 해서 너무 그랬어 너무 그랬어 제가 부산에만 가면 사투리를 잘 못 써요 그랬어요 너무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맞아요 올해 올해 안 하면 잊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사투리 잘 술술술술 윽수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알겠어요 댓글 많이 읽어드릴게요 닉네임 파송석 님께서는 너 뭐야 아 뭐지? 아 죄송해요 네네 자 다음 일기 한번 읽어볼게요 닉네임 셉구야 서구애 님께서 오쏠레미 오행씨를 만들어주셨어요 오 대단하다 일기가 아니라 오행씨를 주셨어요 저한테 한번 봐 볼게요 It's good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네 셉구야 서구애 님의 오쏠레미 오행씨입니다 오 오늘도 솔 솔로다 레 내일도 솔로다 미 미치겠다 솔로 인생 오 오빠들이 위로해지겠지 SF9 오쏠레미 오행씨 화이팅 아휴 짝짝짝 감사합니다 그쵸 오빠들이 위로해주죠 SF9이 일단 너무 잘 지으셔가지고 너무 감동 너무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슬픈 말이에요 오늘도 솔로다 내일도 솔로다 왜 왜 왜 솔로라고 생각하지 어 댓글에 어 어 솔로미에요 라는데 왜 솔로라고 생각해요 에이 솔로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저희 SF9 있잖아요 왜 솔로야 우리 있는데 왜 솔로에요 그럼 너무 서운함 진심임 너무 서운함 저희들을 위로해주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내일 산옥 와야죠 여러분 산옥 오실거죠 산옥 많이 많이 와주세요 그럼 나도 한번 지워볼까 호쏠님이요 아 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운 띄어 주실래요 운 한번 띄어 주세요 오 부터 시작 시작 여보세요 아 떼었다 오우 나의 판타지 딜레이 딜레이 돼가지고 안되네 솔직히 망했다 제가 운 띄 제가 운 띄 제가 운 띄 제가 운 띄울게요 오 나의 판타지 쏠 솔직히 레 레 레어보단 미디움이지 미 미 미안 미안 나의 판타지 오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에도 판타지 생각뿐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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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잘했다 잘했다 등에서 땀난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저 진행해도 돼요? 진행할까요? 죄송해요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진행할게요 네 진행할게요 죄송해요 까불어서 죄송해요 네 다음 닉네임 읽어보겠습니다 파송송 님 여기가 너무 닉네임이 되게 기시네 닉네임 닉네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번 닉네임 되게 기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기니까 닉네임 파송송 님께서는 너무 좋은 글귀를 적어주셔서 여러분 아 이거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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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닉네임이 파송송 님이고 아 아 파송송 님께서 너무 좋은 글귀를 적어주셔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해요 라고 여기가 적혀있었는데 저는 이게 저는 이게 다 같이 닉네임인 줄 알고 왜냐면 원래 닉네임은 진한색으로 돼있고 나머지 뒤에 글들은 연하게 그거 뭐지 글자 포인트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타를 해주셨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죄송해요 이건 근데 너무 귀여운 실수니까 봐줄거죠? 네 파송송 님께서 너무 좋은 글귀를 적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 근데 이런 거는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잘하고 읽어볼게요 들을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 그럼 읽을까요? 자 읽을게요 무척이나 힘들었을 오늘 하루를 이렇게도 잘 버텨준 당신이 얼마나 예쁘고 고마운지 몰라요 오늘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시간과 상처들을 이제는 서늘한 반공기에 모두 흘려보내고 우리만큼 예쁘고 멋진 꿈으로 이 새벽을 전부 뒤덮기로 해요 걱정 없이 푹 잠들기로 해요 책 샵 너에게 중에서입니다 되게 지금 시간대에 딱 맞다 이게 잠시만요 저 감상 좀 할게요 이게 이게 이런 글들이 전 왜 좋냐면 전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글기도 읽어드렸는데 이게 글인데 사람이 글을 그 글을 읽고 그 글을 읽어주는 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글귀를 되게 좋아요 왜냐면 하루 다들 힘드시잖아요 에너지를 다 쓰고 이렇게 녹초가 돼서 집에 오는데 솔직히 뭐 부모님들이랑 같이 지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혼자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솔직히 위로 이렇게 많이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로라는 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자주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네 그리고 위로 받을 상황이 막 그렇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뭔가 하루를 끝내고 하루의 마무리로 집에 와서 혼자 이런 글귀들을 하나씩 읽으면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글귀들은 또 저 같은 목소리가 읽어야 이게 아무래도 또 귀도 여러분 귀도 목소리를 판단해요 아시죠? 귀도 좋은 목소리 듣기 좋은 목소리 듣기 싫은 목소리 다 판단합니다 또 제가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무튼 이런 글귀를 들으면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글귀들을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글귀에는 이 글귀에는 어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이 새벽을 전부 뒤덮기 아 이 새벽을 전부 뒤덮기로 해요 걱정 없이 푹 잠들기로 해요 하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잔잔하고 고요하고 편안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음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하신 만큼 제 4개의 판타지가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면 너무 감사하죠 제 4개의 판타지 들으시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분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 맞다 읽기 전에 댓글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댓글 댓글 어 어릴 때 사투리 했었는데 놀림 받아서 열심히 고쳤더니 잘 안해요 근데 친구들은 저 부산 사람인거 바로 알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저 그 가끔은 저 처음보는 사람들한테 저 서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말하자마자 바로 알더라고요 어 지방 사람이시죠? 어? 경상도 아니세요? 난 표준어로 말한건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빠 저 야자시간인데 컴퓨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야자시간에 컴퓨터 쓸 수 있나? 야자시간에 컴퓨터 요새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야자시간에 컴퓨터 요새 쓸 수 있구나 아 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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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다 도망갔구나 왜 도망갔어 선생님이랑 단둘이 교실에 있다고? 좀 어색하겠다 선생님들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면 오빠야 갈까? 가보고 싶다 재은아 오늘 또 꿀맞았어? 목소리 완전 좋아 감사합니다 렌즈 처음 낄 때 렌즈 처음 낄 때는 제가 렌즈를 저도 눈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렌즈를 되게 오래 꼈어요 한 7년 꼈 낀 거 같은데 제가 17살 때 꼈으니까 처음엔 너무 무서웠지 눈에 뭘 집어넣으니까 막 집어넣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로 넣는데 진짜 오우 막 그랬는데 한 번 넣으니까 오우 이게 시원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눈 감고도 넣을 수 있지 아 눈 감으면 못 넣었구나 아 근데 어두운 상태 거울 없이 또 이렇게 잘 넣었잖아요 노래해주세요 무슨 노래 해줄까요? 흠 아 빈칸? 근데 빈칸 여러분들 빈칸 좋죠? 난 빈칸 너무 좋아요 빈칸 제가 수록곡 중에서 빈칸 진짜 좋아하거든요 빈칸 진짜 좋아가지고 빈칸도 자주 들어요 저는 빈칸도 자주 들어요 저는 애써 너를 지우려면 더 생각나 떠올라 네가 있던 자리가 네 너무 좋죠 아 제가 OST OST OST도 참 너무 좋은데 그 서황리의 끝마침 란제류 소녀시대라는 드라마 OST 다시 우리 만나도 다시 우리 만나도가 저는 처음에 그 드라마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부르는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응 내게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했던 기억들 네 너무 좋죠 또 요새 좋아하는 멤버 아 좋아하는 멤버래 좋아하는 노래 되게 많은데 그 뭐지? 그 노래 되게 좋던데 그 박원 선배님 노래 되게 많아가지고 요새 막 커버도 많이 올려주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막 인터넷 보면 박원 선배님 노래 응 되게 좋아요 응 아 박효진 선배님 노래 너무 좋죠 네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꼭 그렇게 되고 싶어요 마이클 부블레 마이클 부블레 아우 마이클 부블레 선배님은 하 제 롤모델이죠 진짜 마이클 부블레 선배님 노래 중에 그거 뭐지? 그 그 아 그거 있었네 아 아 네 이런 노래도 있고 되게 좋은 거 많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다음에는 그냥 한 시간 풀로 노래하는 걸 한번 해볼까 좋니? 오빠 좋니?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시 다 돼가네요 아 진짜 너무 각 맞히기 싫은데 진짜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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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입니다 마지막 타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마지막이라서 제가 또 글귀를 써주신 판다지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1기 대신에 제가 고른 글귀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 제가 이렇게 보다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 뭔가 좋을 거 같아가지고 자 이것도 그러면 이건 닉네임 나로 해야겠다 닉네임 SF9 꿀쟁찌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하는 일로 인해 너 자신을 홀대하지 말 것 본질 안상현 맞아요 무언가 무언가로 인해서 무언가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한테 홀대하는 거는 정말 안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되게 안타까운 상황일 거예요 네 저는 이걸 판타지 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어 어 무언가가 자기를 힘들게 할 때나 어 무언가를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먼저는 본인이라는 거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판타지 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제가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홀대하거나 그러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힘 많이 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만큼 저희 SF9이 정말 많이 힘줄게요 알겠죠? 서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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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SF9 이제 4개의 판타지 시즌2 그 첫 번째 대마 저 재윤이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음 아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좋으셨나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 너무 좋으니까 응 우리 서로 서로를 너무 좋아하네 좋아하니까 대퀘이로 대퀘이로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제 목소리 이렇게 흠흠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행복한 거잖아요 흠흠 이렇게 저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들어와 주셔가지고 막 막 하트 막 눌려주시고 하는 거 생각하면은 전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아 이제 4개의 판타지 다른 멤버들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불시에 이렇게 찾아갈 거예요 꼭 생방송 시간 물론 다시 보기도 있지만 생방송 시간을 잘 들어오시면 이렇게 리얼하게 라이브로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잘 봐주시고요 흠흠 아 그리고 나 이거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이거 아 브이픽 관계자 여러분 저 SF9 재윤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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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무리를 이제 해볼까요 저희 SF9은 판타지 여러분의 하루가 하루하루가 너무 궁금해요 1분 1초도 너무 궁금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굴 만나고 뭘 먹는지 뭘 어떻게 살아가는지 화장실은 언제 가는지 까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일기 많이 많이 써주세요 진짜 이 일기 하나하나 읽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진짜로 아 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너무 가기 싫네 아 아 가기 싫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우리 판타지들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 수고했고 지금 뒤에 세 글자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데 이거 말하면 이제 방송 꺼야 되는데 잘 자요 여러분 오솔레미오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겠죠? 저희 어디 안 가니까 항상 SF9 지켜봐주세요 알겠죠? 더 열심히 하는 SF9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꿀쟁지 가요 빠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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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 톡톡톡 톡톡 톡톡